가수 경리가 섹시 이미지에 대해 언급했다. 오히려 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예스24 무브홀에서는 경리의 첫 솔로 데뷔 앨범 블루문 발맵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화이트 셔츠로 도도함을 드러낸 경리는 남다른 섹시함을 감추지 못하며 좌중을 압도했다. 경리는 이번 앨범을 통해 섹시 라는 단어보다 음색이나 보컬적인 걸 부각시키고 싶다. 섹시는 베이스로 갖고 있되 잠시 접어두고 싶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아티스트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경리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고 블루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uitn-plus.co.